5번 문항인데 우선은 모의고사를 출제한 서울교육청 왜 글씨체부터 스타일이 평가원하고 다르게 냈는지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테트리스를 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경기 안정화 정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테트리스를 해서 이걸 여기다가 껴놓아야 되는데 그 껴놓는 것을 안 해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독특한 문제를 만드셨더라고요. 문제 자체는 뭐냐면 이 블록이 내려와서 테트리스가 뭔지 모르는 정도로 오락 안 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이거 이거잖아. 얘가 이렇게 돌려져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다 없어진다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별표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우선 오른쪽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면 돌아야지. 몇 도. 90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90도를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가장 높은 점수 2점이 나올 텐데요. 긴축과 재정과 통화 확대와 재정과 통화 각각의 점수 방향이 달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는 통화 정책이죠. 그러면 통일이라고 쓸게요. 이 금리를 높이는 건 긴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네. 긴축, 긴축, 통화 여기. 그래서 여기가 A. B는 소득세율 인상인데 이거 재정 정책입니다. 세금 높이면 긴축 되겠죠. 그러면 재정 정책의 긴축은 여기네요. B.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건 중앙은행입니다. 통화 정책이 되겠고요. 이걸 사들이면 중앙은행에 돈이 풀리니까 확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 통화 정책 여기가 C.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은 재정 정책이 되겠고요. 그걸 줄이면 긴축이 되니까 D. 이게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2점이거든요. 이렇게 딱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 원래 오락귀라면 탕탕 한 다음에 돌려서 옆으로 가면 되는데 내리면 되는데 여기 지금 2점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려면 90도 회전하고 한 칸, 두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가려면 B하고 D고요. A인데 내용만 알면 되겠어요. 테트리스로는 내지 않을 테니까 이게 보니까 여학생 중에 테트리스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 어릴 때 하던 게임이에요. 우리 어릴 때 요즘에도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노블록스인가 그거를 어제 하다가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모르는 사람끼리 자기 유튜브에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게임하니까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 재밌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실업률 관련된 문제이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답률 탑5에 들어가 있어요. 갑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변화 없는 거 없죠? 9월에 실업률과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으니까 얘가 불변을 내가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게 상승했어.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방향만 본다면 100 안 쓸게요. 얘가 일정한데 이 전체값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올라갔대요. 그럼 얘가 늘어야 된다고. 분모가 그대로니까 분자가 늘어야겠지. 그럼 얘는 커진 거야. 그런데 이 합이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취업자는 줄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어요. 됐죠? 제가 뭐를 활용해서? 지금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요것도 활용해서 또 다른 정보도 보겠습니다. 고용률은 어떻게 구해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게 15세 이상 인구인데 이것뿐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을 해야 하지만 곱하기 100을 하지 않더라도 방향만 볼 거라서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보면 그대로 냅둬도 됩니다. 취업자는 이미 줄은 걸 알거든. 그런데 고용률은 상승했어요. 이 전체값은 상승했다고. 분자가 줄었는데도 이게 커지려면 분모는 더 많이 줄어야 해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얘가 준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가 준 거지.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구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가 얘네 둘의 합이거든요. 얘는 그대로고 얘가 줄었으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했겠지. 15세 이상 인구가 경제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인데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얘가 그대로고 얘도 감소하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분모가 줄었으니까 상승했죠. ㄱ과 ㄷ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 이게 또 탑5 안에 들어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의 3월에 보는 학력평가 문제 같아요. 고의 3월에 보는 학력평가 문제 같아요.